놀이동산을 어디로 갈지 저기 볼 거예요 먼저 에버랜드 가고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고 싶다 나 에버랜드 가고싶다 와 난 가고싶다 난 가고 말테야 와우 아준이 아준이 에버랜드 가고 말테야 자 다음은 롯데월드 가고싶다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고싶다 손들어 보세요 롯데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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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드벤처 매직하일랜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와우 아영이? 아영이 롯데월드 갈거에요? 롯데월드 갈거에요 아니면 자 강원랜드 가고싶은사람 손들어보세요 강원랜드 야 아서야 너 강원랜드 왜 손들었어 너? 어 너 스키만 타고 알아잉 어?